이전 시간에 우리가 MaxAge의 값을 1년으로 지정을 해서 1년에 한 번만 갱신하는 기능을 갱신하도록 캐시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사용자가 새로운 정보를 받을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개편된 모습을 보는 거죠 이래서 여기 MaxAge의 값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5라고 하면 5초에 한 번씩 갱신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리스타트를 해보고요 리스타트가 끝난 다음에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하드 리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리로드를 할게요 1초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5초가 지나니까 어때요? 사이즈가 나오죠? 다시 5초가 지나니까 또 그렇고 이렇게 됩니다 즉, 5초에 한 번씩 서버에 접속해서 무언가에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? 1.html은 원래 용량이 3.1KB예요 코딩.jpg는 거의 1M에 육박하는 아주 큰 파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접속은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1KB가 안 된단 말이죠 191B, 192B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캐시를 쓰다가 또 5초가 지나니까 역시나 아주 소량의 데이터 통신만 하고 다운로드를 실제로 받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한 번 파일을 수정해 볼게요 여기 있는 부분을 HTML로 수정했어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?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5초 동안은 캐시를 쓰다가 5초가 남은 다음에는 소량의 통신만 하고 끝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우리 다시 한 번 깔끔하게 다운로드를 한 번 받아 볼게요 그럼 여기에 1.html이라고 되어 있는 저 친구의 응답 헤더를 보면 Last Modify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 쪽에 있는 1.html이 마지막으로 언제 수정됐는가 라는 정보예요 그 수정된 마지막 시간 정보를 웹서버가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1.html을 캐시에 저장할 때 이 파일은 마지막으로 언제 수정된 파일이다라는 것도 함께 저장을 하겠죠 됐나요? 그 다음에 5초가 지난 다음에는 그 캐시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클릭했어요 자, 리퀘스트 헤더를 봅시다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웹서버야 나 웹브라우저인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1.html 파일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파일이야 이 시간 이후로 서버 쪽에서 저 파일이 수정된 적이 있어? 만약에 있다면 내용을 전송해주고 없다면 수정된 적이 없다는 말만 해 전송은 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웹서버가 뭐라고 응답했냐면 네가 마지막으로 네가 갖고 있는 파일이랑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둘 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이 같으니까 변경된 게 없어 라고 하는 뜻으로 304번을 전송해줍니다 그러면서 컨텐트 자체는 전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서로 헤더만 주고 받고 있는 거죠 규모가 큰, 덩치가 큰 컨텐츠는 주고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내용이 바뀌었어요? 수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접속할 때 또 물어보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파일은 이 날짜인데 그 이후로 수정한 게 있어? 라고 물어보니까 저걸 받은 웹서버는 이 파일의 내용을 보고서 어? 그 이후로 수정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을 200번 코드와 함께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파일이 마지막으로 언제 수정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MaxAge 값을 잘 조정하시면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적당히 신선도 있게 그리고 적당히 성능 좋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요청을 할 때마다 확인을 해서 수정됐을 때만 실제로 다운로드가 진행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 0으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0으로 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이 맥락에선 갖게 되는 게 NoCash입니다 캐시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캐시가 유효한지를 항상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axAge라는 정말 중요한 지시어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NoCash라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